2, 3 뮤비의 안녕하세요. 유비입니다. 오늘 왔습니까? 네, 오늘 뭐 하러 왔죠, 영하 씨? 오늘은 뮤비 리액션. 네, 영화 리액션 나오겠어? 저요? 영하 씨는 먼저 약간 봤다고 들었어요. 저는 리액션도 연습해 오는 스타일이어서 연습해 있는 느낌이라. 그럼 연습한 영화 리액션을 바로 본다고 저희도 한 번 봅시다. 아, 진짜 처음 봤어요. 자, 시작! 자, 틀어주세요. 너무했어, 너무했어. 뒤에 장난 아니지. 뭐야? CD가. 와, 저 CD가 진짜 같아. 왜 이렇게 고화질이야? 고화질? 근데 근데 되게 고화질 느낌 아니야? 약간 깔끔하네요. 그치? 어, 그거 나오나 그럼? 준서 쓰면... 어? 뭐야? 누구야? 비행기, 비행기 탔어. 너 언제 탔어? 분리했어. CD래. 아... 저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진짜 휴양지 같다. 호텔이랑... 여기는 휴양지. 여기는 비행기 탔어. 아... 휴양지. 아, 되게 진짜 우리 여름 놀러 온 거 같아. 제현이 귀여워. 멋진데? 어, 빨리 가다 오고. 오, 좋다. 이거... 저기에... 위하이 침톤데이깐. 진짜. 우리가 정리한 거지. 네. 놀러가느라 침톤데이깐. 아... 아... 잠직한 거지. 오, 숙성 머리 진짜 되게 이쁘네요. 되게 이쁘네요. 오, TV 뭐야? 오... 아, TV 나왔어. 오. 진짜 재밌어, 집이. 놀리네. 아, 귀엽다 이거. 아, 이거 되게 귀여워. 아, 이거 되게 귀여워. 뭐지? 한 번 이렇게 했대. 아... 아... 아, 이 이상 진짜. 아, 이 이상 진짜. 무슨 말? 어, 뭐야. 물 떨어져. 돌을 치워 오리라고. 아... 물 떨어져? 저한테 용하야 무섭다고 하죠, 그냥. 괜히 무서워야지. 요한이가 제일 무서워. 오. 오. 바이바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비행타운이. 어, 원테이크 안 나는데? 사자리 신노임ógать은 맞습니다. 제 분의 혼자 지쳤어요. 거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이 From The Tears지만 고맙wah아. 우리 우리 드디어 첫했던 화남쌍이죠. 뭐야? 센키는 거야. 그냥 시키뎃, 시키뎃. 우와. 병원을 요 Suppents Party만 For The Most Asper gegen The Tears 다 이렇게 나와. 진짜 좋아요. 어? 두개 나와요, 근데. 오우 một 꾸소한 która. 섹시한데. 오 이제 밤 됐어 봤어요? 아까도 봤어요 아까도 봤어요 아 그래? 본 거 아니었어요? 아깝다 아 창담도 아깝다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저 때 생각보다 창갈라는데 맞아요 아 이제 한 명씩 나온 거야 이렇게? 팬분들이 인착장 되게 좋아해요 맞아 인착장 되게 좋아하죠 고흥하니 밥까지 오렌지가 오렌지 배우였어 아 뭐? 아 진짜 검사했는데 근데 진짜 그냥 무한 느낌 배우는 맞아 어 뭐야 아레나 느낌 그때 요한이 졸렸어 맞아 솔직히 졸린 거 아닌가? 무허시기가 잘 웃겨 그날이 형이 나오고 나 잘 나왔어 툭 치워가지고 아까도 튼튼 마세요 하잖아 튼튼 마세요 하잖아 우와 잘 찍어 아 볼까 저 사람 짠 느낌 아 이거 준비해 어? 날 짠다 아 나 봤지 착착 완전 완전 밤 됐네 맞았네 맞았네 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논 거야 이게 빈거지 이게 논거를 그린 거지 여러분 이거 스토리를 아시나요? 무슨 스토리 제가 아까 우유팩에 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여기를 떠나보고 기자분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그 숫자에 우리 막 사진 찍히는데 우리 막 영화 막 이렇게 하고 원래 이거 랭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은 위아이 실종이 있고 새 우유팩에도 위아이 실종이 있고 위아이가 없어졌다니까 근데 우리는 걱정과 고속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재밌는 거 같아요 저희 이렇게 놀았다라는 걸 잘 표현된 맞아요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니까 나 듣고 싶지 않아서 떠났는데 또 찾아오신 거죠 이 분 뮤비 저 마음에 드는데 그래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저희의 약간 장난스러운 재치있는 모습이 담겨서 마음에 드네요 장난스러운 재치있는 모습 뭔가 색감은 따뜻한데 시원한 느낌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감 시원하던데? 시원해서 좋다 따뜻한데 시원한 느낌이 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저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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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밝음, 청량함에 섹시함까지 더해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고 다들 이제 앨범을 갈 때마다 좀 더 이뻐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는 비주얼은 나라를 발전하죠 저희는 근데 나는 졸라야 어울려요 난 이거 보니까 나 이제 토할 날 못 볼 것 같아요 그때 내 외동과는 좀 다른 아이 그런 거지 아 그런 거지 그때도 잘생겼어 맞아요 약간 에피소드 지금 낫긴 해 에피소드가 진짜 많은데 아니 아니 발전했다고 그치 칭찬이지 어제 내 모습을 후회하는 건 내일 하나만큼 보자 그거 다 바이바이 해 너 바이바이 가 너도 바이바이 하고 싶어요 나 그게 너무 웃겨 갑자기 생각나는 대현이가 파란 머리를 떼었는데 크로맡기가 아 맞다 맞다 CG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현이 형 머리 색이랑 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현이 형 얼굴만 둥둥 떠다닐 거예요 대현이 형 있는 부분만 이제 초록색이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저희 가 쪽으로 갔는데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악세가 다 뺐잖아요 초록색 파란색 이거 저기 남간에 앉아있을 때 요한이랑 대현이랑 용아가 그렇게 벌벌 떨었어요 저 별로 안 들었는데 난 아까 졸았잖아 사실 또 뮤비를 보고 느낀 거는 저희가 아이디티 챌린지 때는 다 도전하느라 다 각자 다른 방 있었잖아요 이번에 하나 다 모여서 한 방 있었다고 지금 내용이 1, 2, 3집이 좀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1집에 만났고 2집에 각자 도전을 해서 다 같이 보여주고 3집에 휴가나고 30대 휴가가 버리네 그렇지 40대 일하는 컨셉으로 다시 일을 하죠 그러면 휴가 보고 갔다 왔으니까 그게 곡에 까딱 뜨는 게 많이 안 나와서 아쉬웠어 아 그거 엄청 귀여운데 아니 그게 나는 그 용아 이거 이거 하는 거 말고도 우리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 풀어줬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계속 얼굴 하고 이렇게 로하이분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추리하시면서 보셔도 너무너무 재밌는 관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위아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리가 갑자기 그 답인데요? 시리도 바이바이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제 시리가 얘기해준 거예요. 이제 바이바이 하시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둘 셋! 위아위아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위아이 바이바이 야오 바이바이 유아 저 시기 저는 한번nem augusto surprise 나는 전 오늘 임 б 여러분 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